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MBC는 오는 4월 7호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격전지로 분류되는 목포 선거구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선호도를 물었더니 김원희, 배정호 후보가 5차 범인에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 시민들에게 국회의원을 출마할 후보 가운데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 김원희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5%, 배정호 현 더불어민주당 전략계획위원회 부의원장 29%, 문용진 현 부부요양병원 병원장 11%, 이윤석 전 국회의원 3%, 최일곤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3%, 최국진 현 진보당 목포시의원회 공동위원장 3%, 윤선웅 현 국민의힘 목포시 당협위원장 2%, 박명기 현 녹색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0%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누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김원희 현 의원이 34%, 배정호 부의원장이 31%, 문용진 부부요양병원장 11%, 최일곤 전 행정관 4%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을 78%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국민의힘 4%, 개혁신당 2%, 진보당 2%, 녹색정의당 1%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어느 정당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60%, 개혁신당 6%, 진보당 6%, 국민의힘이 만드는 비례정당 4%, 녹색정의당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정당의 출마 후보가 확정된 이후 지금 지지하고 있는 후보나 정당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계속 지지하겠다 67%, 지지후보나 정당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31%로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번 총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81%,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1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목포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에게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9.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